이 라인에 불을 좀 끓일 수 있을까요? 여기 지금 이걸 뭐라 그러더라? 아 이게 먹지 않아 금시대도 이렇게 안 먹나요? 괜찮으세요? 아 괜찮습니다 아 네 네 됐습니다 아 그러면 이런 거 이런 거를 의식적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다 왜냐면 애들이 산만해지는 애들이 많잖아요 산만한 애들은 한만에 꼭 두 명 이상 있다 내가 얘기를 하면 모두를 적하는 새끼가 둘이 있어 근데 그게 모든 클래스일까요? 그래서 항상 ADHD 아이들하고 같이 더불어 사시려면 이게 필요합니다 지시를 공식적으로 하고 ADHD 학생들은 그 옆으로 가서 창도 펴줘야 돼 뭐 좋지? 아이고 잘한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정확히 찍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레이저 포인터가 보조교사 역할을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래서 앞으로는 그 지금 지금